깜찍한 외모서 나오는 회력. 6세대 골프 작년 전체 디젤 수입차 판매 순위 1위. 앙증맞다고?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해치백 베스트셀링카 폭스바겐 골프가 또 한차례 진화했다. 작지만 3000cc급 성능을 품어내는 디젤 엔진 골프 TDI 6세대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총 1361대가 판매돼 전체 디젤 수입차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6세대 골프 TDI는 3000cc급의 가솔린 엔진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3세대 커먼 레인 20 TDI 엔진을 장착. 최고 출력 140마력에 32.6kg M의 토크 영업을 확보한 게 비결이다. 넘치는 파워, 놀라운 연비 정숙성까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가속력은 9초.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일반 2000cc급 가솔린 승용차에서 느낄 수 없는 넘치는 가속력을 뽐낸다. 특히 순간 추월 능력이나 등판 능력이 인상적이다. 강력한 파워의 연비까지 잡았다. 고속 도로 주행에서는 17에서 18km의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한 번 추위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연료가 남는 효율이다. 6단 DSG 기어를 적용해 엔진 요율을 높인 덕분이다. 가솔린 대비 디젤 가격이 낮은 만큼 평균 연료비가 동급 가솔린 차량의 절반 수준 정도다. 디젤 엔진 특유의 털털대는 소음이 부드러워져 엔진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다. 특히 실내로 유입됐던 소음은 암유리에 붙여진 소음 감소 필름과 엔진 마운팅, 문짝과 창문 틈을 메우는 도어 실링으로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핸들링과 코너링도 기존 골프 그대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여기에 6단 DSG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결합해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스포티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운전대에 붙은 패들로 변속기 단수를 조절하며 주행할 수 있다. 첨단 장치는 럭셔리 세단 후진 일렬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보조 시스템 차세대 파크어시스트가 골프 최초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운전자에게 시각, 총각적으로 알려주는 주차 센서 파크 파일럿,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존, 클리마트로닉 등 모두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소형차답지 않은 안전장치를 자랑한다. 6세대 골프에는 더욱 강화된 차체와 함께 운전석 쪽의 무료 보호 에어백을 포함한 총 7개의 에어백, 앞 좌석의 액티브 헤드 레스트에 적용된 최신 WOKS 시스템 등의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골프에는 최초로 운전석 무료 보호 에어백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운전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사고 발생 시 2백분의 1초 만에 작동되는 무료 보호 에어백은 스티어링 칼럼과 대시보드와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운전자의 하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애써 투집을 잡지 않는다면 단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6세대 골프 TDI는 동급 최강의 모습을 보였다. 판매 가격은 3390만원이다.